다음 소식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스프 처음으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이 8.6 용태론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감을 드러냈고 친명 자객 공천도 부인했습니다. 이번 총선 목표로 151석을 제시했습니다. 김유빈 기자입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목표로 원내 제1당과 151석 과반 확보를 꼽았습니다. 이 대표는 전쟁터에서 내가 빵을 먹고 내가 밥을 먹을 내가 중요한가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586 용태론에 대해서는 운동을 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라야 할 이유가 있냐며 잘라야 할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. 사실상 586 용태론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친명계가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자객으로 출마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고 부인했습니다.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구로 나가야지 어딜 가겠냐며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했습니다. 다만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직답을 피했습니다. 선거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민적 문제의식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했습니다. 명분과 신리 사이에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건데 병립형 회기와 준연동형 유지 중 고민에 끝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비명계가 당 통합을 위해 조기 통합 선두의 필요성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보장돼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원칙과 상식 3인방이 탈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김유빈입니다.